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소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해주세요 실적지 매매라고 했죠?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기법을 알려줘도 이게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쓰는 기법을 그냥 실적지 매매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배당주 관심이 굉장히 크죠 워낙 호핏이 돈을 이걸로 번 거니까요 배당주 매매돼서 제가 2주차 2주차가 아니죠 하루에 다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실적주 두 번째 시간이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우리가 보통 테크니컬한 분석에 많이 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펀드멘털 분석이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매 전략이죠 현지에 쓰는 매매 전략 주식이 급등할 때 사야 된다? 처음 듣는 얘기죠? 많이 올라가면 사자 급락하면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제목인 것 뿐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다시 한번 유료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이 12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4시간 동안 진행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업개요가 다 없어졌네 그 기업개요가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저희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교재 일부죠 기업을 모르고 증권사 직원분들이 기업을 알까요? 거기 나와있는 두꺼운 책이 있는 거 있죠 그 기업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느 증권사에 매매하고 있는데 모르죠? 저희가 제일 먼저 쓴 거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그게 무려 한 2년 반 전에 나온 책이에요 물론 최신 번호로 업데이트 했지만 그거 그 다음 이런 티도 없죠? 이거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옷 파는 사람이 아니겠다 이런 거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너무나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그냥 아까 저희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이 T하고 기업개요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2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저 위에 오른쪽 분 아세요? 오른쪽 분? 모르죠? 아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조지소루스 이분은 이제 비레크만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저쪽에 이제 누구죠? 저기 카라이칸이구나 카라이칸 여기가 조지소루스 워런 버핏인데 다 노인분이고 이 사람만 젊어요 나이가 되게 젊어요 비레크만도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데이비드 아이온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에 왜 보여드렸냐면 저는 이쪽 가서 매매하고 싶어요 이분들과 같이 미국에 작전주가 있을 것 같다 막 효과를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왜곡시키거나 막 있지도 않은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뭔가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한 100년 감염 없이 100년 살 작정하면 가야겠죠 그냥 100년 삽니다 100년 SEC에서는 그런 거 하면 저는 여기서 매매하고 싶어요 여기서 선택은 여러분들과 달려있었죠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하면서 못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혼내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17년 동안 열려있었어요? 16년 동안 열려있었죠? 안 한 건 여러분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 많이 올라왔네 진짜 뭐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분이 구글 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국 내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냉정해 보자는 거지 냉정하게 너무나 명확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애국심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국심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쪽에 가서 매매하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매하고 있고요 제가 또 근데 주식만 좀 이렇게 하지 제가 워낙 세상 물점을 몰라갖고 뭐 물건 사면 다 사기 맞아요 저도 다 사기 맞고 시장 가면 막 이상한 거 사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야 돼요? 시골 시장 가면 할머니한테 당하죠 할머니한테 썩은 거 사자고 사오잖아요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바꿔와 이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야 돼요? 마트에 가야 돼요 마트에서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속이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패드에 치면 되죠 앞에 가서 어휴 때리 차로는 뭘로 알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당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는 어디로 가느냐 아까 투자의 대가들 이거 이제 잘렸으면 골드막삭스 블랙락 모건스테닉 누가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셔야겠죠 누가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한 미국에서 저거 처음 예매할 때 물론 시도가 있죠 시도가 어떤 가격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시도가 있지만 1초 2초 정도면 끝나죠 그냥 시장이 잠잠해지죠 얘기를 다 보고 있죠 가격 왜곡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꼭 실적대로만 가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큰 시장이 열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죠 난 아니야 난 실적이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러시면 혼자 혼자 그러시면 그런 주식을 하시든지 근데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혼자 나의 고집을 피규어해서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집단지성의 힘이 실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마켓 죽썼죠? 이것도 하나의 이유죠 이게 나스닥 지수고 이게 S&P500 지수인데 아니 국경이 어딨어요? 돈 버는데 가셔야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 버는데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돈 벌면 심지어 몽골 못 가겠습니까? 몽골 주식?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돈 번다는데 내가 좀 배워서 하면 되죠 근데 그나마 또 미국이에요 돈 버는 데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미국 기업들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내 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인데 모르는 기업들 아니야 이제는 증권사 직원 애들은 저한테 와서 저 본문장 영어가 혼납니다 이제 영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핑계뿐이었지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매매 돌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뭐하러 여기 있냐 이리로 올라와야죠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제가 2000 아까 보였죠 2004년대 중국 물리면서 세상에 중국처럼 많이 하는 사람도 제가 중국 가지고 세미나 하면 이거 100배 모이죠 100배 이거 10배 갑니다 막 10배 가요 이거 중국이 한국처럼 되면 10배 갑니다 다 하시는 거죠 한번 거래정지에 나가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데 중국이요 아니에요 혹시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 작년도에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작년이 너무 좋았고 한국도 이게 한국 ETF입니다 49% 50%가 올라갔죠 미국 요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이 좋았어요 작년에 작년 얘기 작년 얘기 좋을 때 좋은 거 좋죠 오래 보세요 이게 오래입니다 나쁠 때는요 미국 근근이 지금 이게 노란색 친 게 SPY 스파이라는 게 미국 지수예요 근근이 플러스 건이죠 한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중국도 많이 빠지고 있고 전 세계 다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 120 역사상 차트인데요 선으로 보여드리면 더 명확해지죠 장이 올라왔죠 끝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먹었을까요 아니었을까라는 여러분 판단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있지 절대 나는 다 이리로 가도 나 혼자 이리로 가는 사람이라서 무슨 아까 지휘 같은 거 혼자 매수하시는 거죠 혼자 나는 막 고집 피우고 실적도 상관없어 나는 내 초기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실적을 보고 찍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 차이에요 실적이 좋은 걸 내가 확인하고 사시면 다 이렇게 돼요 그게 원래 그러려고 하신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그러려고 하신 거지 실적이 아니고 무슨 뭐 꼼수 무슨 작전 이런 것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을 때 요구 안 했죠 2012년 16년에 그 유명했던 대한민국의 박스권 월가에서도 이거 갖고 얘기했어요 월가에서도 사우스 코리아에서 지금 박스권이라는 얘기 다 갇혀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3.96%요 물론 지금은 뭐 이게 2010년까지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요 연평균 15.5% 올라왔죠 여기 누구 어떤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여기서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배당까지 다 포함시켜서 복리계에 올라가면 반토막당 주식도 따블렛을걸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애매하지 말고 MTS를 지우고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국경제TV만 보고 증권TV만 보시면 안 되죠 꼰리 하나만 보시면서 그냥 아 그냥 무관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한다는 역할이 났으면 다 회복됐죠 다 회복됐어요 안 하신 것 뿐이죠 제가 제가 올 봄에 혈을 찼어요 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는 거죠 세상에 다 물어봤더니 어우 달러가 너무 빠져갖고 여행을 안 갈 수가 없어 세상에 1050원이야 달러가 저는 그러죠 그거 좀 저축할 생각은 없냐 이것 때문에 저축할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이상해 이해가 안 된다 외국인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높을 쪽으로 가요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만원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만원은 변하지 않아요 만원의 가치가 변화가 안 바뀌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지금 연애년을 크게 메이저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숙제관 얘기로 메이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틀려요 얘네들 원달러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에 대비해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주식을 갖고 있냐고 이런 거죠 안 갖고 있죠 왜 이거 빨리 이거 사과라 더럽게 바래봐도 소용없어 그게 원리니까 그럼 원리예요 원리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HMO 자동차 그 정도 실적 쇼크면요 미국장에서 끝났죠 그냥 끝났어요 그 주식은 이미 그냥 SEC 조사받아야 돼요 SEC 아니 실적이라는 게 조금 어긋날 수 있죠 지인은 지인은 실적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인은요 실적을 너무 틀리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SEC 조사받았어요 너희도 이거 개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조사받아요 너무 객차가 크면 근데 다 그러니 하잖아요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그건 하루만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차트 그려가면서 저점 찍고 있잖아요 저점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사고 점심에 파세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움직임인데 갑자기 해외여행 가시던 제 아는 지인이 나도 너무 싸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죠 아 형님 영어도 못하셔가지고 주식도 안 하시는 분이 또 그때는 또 영어도 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웬만큼 하지 여행을 자기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아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영어가 백번 났죠 베트남 주식은 어떻게 베트남어와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어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인데 더 어려운데 훨씬 아 자식들한테 공부도 지키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은 웬만한 기업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아빠 엔비디아 잘 나간다면서 잘 나가 니가 그 게임하는데 인마 돈 안 벌겠냐 엄청 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장착하지 않으면 화면이 구려 이렇게 하거든요 다 알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컴퓨터 키면 아니 ms 마이클 소포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번 얘기해도 안 사시잖아요 맨날 보고 있는데 하여간 답답한 1%에 1% 전세계에서 1%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만 보지 말고 외국인이 보기에 1% 시장이 얼마나 큰 기대와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왜 올까요 그냥 쓱 왔다가 쓱 가는 거죠 아니 제가 외국인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쨌거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올 때 보고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 여기신 분들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시면 깜짝 놀라 여러분들 외국인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대한민국만의 투자 기법을 다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골드막사스나 내가 들어올 때 교육시킬 때 다 있어요 매뉴얼에 대한민국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팔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는 게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을 안 보기 때문에 실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차라리 제가 2월달에 그랬어 그러면 아 형님 그냥 환전하셔가지고 달러가 아니 달러를 왜 달러를 왜 쓰자고 달러를 지금 쓸려고 그러는 거야 2월달에 달러가 싸다는 거야 생각 들으면 달러를 사라 그냥 쟁여놔라 그리고 쟁여놓으면 환전하게 지금 7% 왔어요 그런데 제가 쟁여놓으면 너무 그러다 하니까 달러 ETF 사라고 해요 달러 ETF 이건 달러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하고 관련도 없어요 이건 그냥 달러가 세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바꿔서 이거 딱 사면돼 그래서 이거에서 7% 내가 달러를 보유하니까 7% 먹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 망가지는 거 원화가치는 어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원화가치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주식 미부추식 하신 분들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힘들어하지만 겉으로는 힘들어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은 게 뭔지 아세요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분들 달러를 거래해요 그분들은 달러를 거래합니다 달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신 분 없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는 정말 주식까지는 멀다 너무 주식이 정말 너무 장구석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내가 여기서 무슨 유료 강의를 봐 몇 시간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다 듣겠지만 제일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6세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나 지금이라도 왜냐면 내가 백사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죠 이게 제가 시간을 빨리 넘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16년째 안 했어요 항상 비쌌거든요 항상 항상 비쌌고 대한민국 코스피는 항상 쌌죠 왜 항상 쌌어요 지금 아홉 배입니다 PER이 아홉 배 실적이 저조하니까 아홉 배죠 모르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이 아니고 미국 전체 시장을 갖고 온 건데요 이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이 이게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실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대로 가죠 그림대로 그냥 미국 시장 전체가 그림대로 가요 제가 이거는 한국 거 있어요 코스피 이 그림이 오늘은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제가 이걸 올리면 엄청 공역 받거든요 하 그것만 딱 드는 거죠 그것만 새끼 봐라 저거 한국에 완전히 아니 저 실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만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실적 좋은 기업이 다시 한번 계속 광복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주식장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돈을 벌고자 들어온 거예요 애국심 발휘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한 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냉정한 시장에 하루는 워너머피 지금 이 워너머피씨 90세가 냉정한 시장에 장 빠지면 2달러짜리 햄버거를 먹는다니까요 장 빠지면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햄버거를 맥도날드 가봤어요 거기에 그걸 먹는다니까요 왜 새끼 와 진짜 노인네가 진짜 궁상이 아니고 스스로 아 진짜 나도 진짜 장이 안 좋은데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있죠 그렇게 해서 나는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림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이 빠지는데 본인이 참는 게 어렵대요 매도 버튼 누르지 않은 거 그 정도 어려운 거죠 실정만 믿고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우 장우선 얘기 되니까 야 매매 심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죠 아까 안 좋은 상황이 23번이나 있었죠 그냥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 오늘도 다 잊어버리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가면 또 한국 얘기 막 들으시면 큰일 났네 들어가신다니까요 법빚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참는다는 거죠 참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돈을 물려받은 사람과 진짜 자식과 같이 막 땀을 일고 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돈을 잘 쓰죠 그냥 물려받은 사람은 근데 진짜 내가 고생한 사람은 돈을 잘 안 쓰죠 그만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파세요 장도 안 좋은데 지금 비껴 가야지 떨어지는 칼날 잡으실까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다시 사자 물론 그 얘기는 정말 이해 안 가지만 파서 올리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하 여러분들이 더 그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미래에셋에 있는 자료만 보여 드립니다 이거 뭐 그냥 제 자료가 아니니까 저는 엑셀을 제가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엑셀만 보여 드리는데 이건 이제 미래에셋에서 매주 보여 드리는 자료예요 객관적인 자료죠 자 이익조정 비율 이익이 얼마큼 좋아지고 있냐를 보여주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불쑥 올라온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이익조정 비율이 8.3% 증가하고 있죠 좋아진다는 얘기죠 전 전 전 세계 통틀어서 어디만 올라가냐 미국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엊그저께 나왔던 GDP 얼마 나왔습니까 네 3.5인데 3.5 예상치 3.3 연륜을 따지면 3.5인데 그전 붕괴는 4.2였죠 4.2 4.2 여러분들 제가 딱 얘기하는데요 선진국에 나올 수 없는 GDP 수치입니다 구경 못할걸요 아마 그 정도 경기기 좋아요 지표상으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어거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남들 올리니까 내 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데 기업도 좋다 반대로 아시아 쪽으로 와봤더니 제일 안 좋은 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부패에 쩔어 있어요 나집이라고 나집총리라고 그 안에 엄청 해먹고 나갔거든요 안 좋죠 인도네시아 다음이 한국입니다 다음이 지금 이익조정 비율이 15.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나아질까요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처음 보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 있었나 이렇게 하시겠죠 세상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이런 그림 안 보죠 직원들도 안 보셨는데 뭐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한테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징권사 직원한테 마찬가지죠 제가 물어보죠 외국인이 왜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죠 있을 이유가 1도 없죠 ATM이 될 수밖에 없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업이 당장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그림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양도세 진짜 이것만 아니면 내가 할 건데 이것도 매매를 해야지 나오는 거죠 아니 맨날 복권 뭐 사지도 못하는데 복권 당체되면 얼마 죽겠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복권 생전하지도 않는 분이 내가 너 사서 당체되잖아 너 씨 내가 너 뭐 차 사고 싶냐 사야지 복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식을 사야지 뭐 아니 주식 안 사는 분들이 제일 뭐라 그래 양도세 때문에 왜 내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동안 전 세계에서 세대라밖에 없어요 그리스하고 멕시코는 사실 뭐 우리가 견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이 정도까지 아닌데 없죠 왜 이렇게 부과하고 있냐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그림에 빠져있지만 그 한 1년에 0.3% 거래세 우리가 1년에 얼마 냅니까 1년에 얼마 냅니까 얼마 걷어갑니까 통계에 나오는 건데 기사에 나와있어요 6조 원을 가져갑니다 6조 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해갖고 손해보면 안됩니까 질문 1 손해보면 안됩니까 정리매매 때 정리매매에요 잘돼서 사는게 아니고 안됩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헌법에 헌법에 헌법이든 뭐 하든 간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대부분은 다 내가 벙벌 세금을 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벙벌 벌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우 나 세금 내기 그럼 벌지 마세요 돈을 안 벌면 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돈을 안 벌고 아우 나 범인세 내기 싫은데 그럼 돈 안 벌면 되죠 아 나 집 팔하고 양도세 그럼 집 안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벌어서 돈 내야지라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시장 자체가 거의 후진국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무조건 걷어가는 거죠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6조 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6조 원을 6조 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갑자기 양도세 전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낼까요 양도세를 저는 별로 안 낼실 것 같거든요 이게 현재 미국 기업에 내는 게 제가 나와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현재 700만 원대 낸대요 양도세를요 기사 나온 거죠 700만 원이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요 내가 700만 원 세금을 내려면 4천만 원 벌어야 돼요 4천만 원 버시는 분이 이동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자격이 돈 벌어 세금 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250만 원까지 하면 심지어 나오죠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그냥 안 내도 돼 적절하게 250만 원까지만 시술을 내시든지 계좌를 막 뺏기 만들어갖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만 나와있나요 예 환창이 비가하세요 달러만 보유하여 달러만 달러만 보유하시든지 근데 증권사에서 보면 13개 증권사에서 지금 보면요 신고대행은 다 해줍니다 무료로 왜 해줄까요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계좌를 틀어 가잖아요 그러면 전단지 하나 줄 거야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라는 전단지 줘요 증권사에서 그 고객분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증권사가 갑자기 갑자기 막 칭찬해져요 왜인지 아세요 대부분 다 내요 세금을 5월에 내년 5월 되면 내거든요 세금을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제가 한번 미팅 한번 주선해 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 때 망했다 미국 주식 때문에 돈 다 날렸네 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오히려 표정관리 해야죠 지금은 표정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그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기사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했던 그 얘기 그대로 나왔어요 장구석 본부장에 의하면 시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장기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농담신을 한 건데 그렇게 기사 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시차도 안 보고 자는데 그냥 자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들이 빠졌다 그러면 빠졌냐고 끝나면 돼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의 대다수는 1위 1번에 해당되죠 한 종목에 몰빵했다 아마존 1억 질러시고 가만히 잠잠 오실까요 그렇게 안 하죠 포트폴리오 분산을 적절히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영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애플은 2천만대 팔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누적으로 누적으로 2천만대 팔렸습니다 근데 얼마 갖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주식수가 50만 주가 안 되죠 그것도 개인이 다 갖고 있냐 아니죠 평생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도 해도 애플 주식 안 사죠 여기에 무슨 영어가 필요한지 전 전 일단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1440만명 가입되어 있는데 좋아요 열심히 누르지만 안 하죠 안 했죠 매매한 적도 매매가 되는지 심지어 매매가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매장 수가 천 개죠 전 세계 사이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막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하고 있어요 일본은 30%가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여러분 일본이 와떼나에 부인하면서 조금 더 해외에 눈을 뜬 이유는 해여지 실제 실제 한다고요 OECD 평균 30% 거든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투자하면 30원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일본이 나은 게 그거 하나에요 그거 하나 일본 경기 좋죠 지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일본에 대한 악감정 있지만 객관적으로 좋아요 근데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정확히 퍼센티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100원 투자하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다 알려드릴까요 1원 1원 35전 1원 35전 1원 35전 1% 1.35% 1.35% 그거에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다 여기서 보시면서 내가 모르겠다 하는 본 적이 없는 기업이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속을 느끼셔야 돼요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초콜릿 싫어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다 아시는 기업이죠 다 아는 기업이에요 맥도날드 좀 이따 점심에 가서 드실 분도 계실 거고 일단 던킨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까 페라리는 뭐 더 많을 것도 없고요 저 어도비 보여드리면 어 그건 좀 모르겠다 저 pdf 아시죠 pdf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 아시고 트위터도 아시고 비자카드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구글도 아실 거고 나이키도 아실 거고 아마존도 아실 거고 마스터카드도 아실 거고 지금 본 기업들이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돈이 여유가 작업이 있다 사실 주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정말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워낙부피 주식 살 수도 있죠 날 못 믿겠다 기업을 못 믿겠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시차 때문에 못하겠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밤에 우리가 내가 밤에 일어나서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우리는 프리마켓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정규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요 앞뒤로 시간이 또 있어요 장 마감은 거래 때 뭐 인텔 실적이 나와서 장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기 뉴스로 장이 또 있어요 정규장 말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그때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래가 안 돼요 그 시간에는 어차피 시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일 중요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동시효과도 없고요 어차피 상하효과도 없어요 어차피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도 없고 어차피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 매매 동향도 볼 수가 없고요 작전도 없죠 그리고 뭐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움직인다 했죠 그럼 뭐 시차가 뭐가 문제예요 뭐 밤에 앉아서 뭐 하시려고 딱 11시 저 같은 직업이 이런 거면 작년에도 보시면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한 11시 반에 잤다가 뭐 새벽 2시에 파시고 그러고요 의미 없는 정말 의미 없는 예 혹시 가족분이 증권사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매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할 필요가 그냥 주문만 내고 자면 되고 여기에 또 예약 주문이 요즘엔 또 예약 주문이 얼마나 잘 될게요 예약 주문 딱 내놓고 주무시면 돼요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당장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제가 저희가 세미나 많이 하면서 세미나 많이 하면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커뮤니티에서 저희 커뮤니티 굉장히 큽니다 많이 커요 지금 처음 미국 출시 강의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큽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1번 이거 이겁니다 내가 왜 미국으로 갔는지 내가 왜 미국으로 갔는지 내가 왜 미국으로 갔는지 이게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네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더하면 더 아우 왔습니다 더하면 더 해야겠지 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이 세수 현황이거든요 이게 세금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걷어요 2016년에 6조 원 걷어놨네요 여러분들한테 개인들한테 이걸 다 내셨죠 여러분들이 내가 0.3%인데 뭐 10번 하면 3%죠 10번 하면 100번 하면 30%고 근데 따져봤죠 자 10년 전에 100억씩 투자한다고 쳐봐요 개인에서 원하는 종목 기관에서 원하는 종목 외국인에서 원하는 종목 했더니 다 터넘 먹었죠 개인들은 74% 날린거죠 다 먹었죠 세금은 많이 내고 세금은 내고 돈은 잃고 이게 국세청이에요 자료가 국세청 제가 어디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엄청 좋았죠 물론 요즘에 조금 슬로워하죠 여러분들 매매를 잘 안하니까 증권사에 뜯기고 나라에 뜯기고 내 스스로 뜯기고 난 정말 이해한 게 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년 동안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 저는 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대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왜 2017년 미국의 데이터처럼 안 나오냐는 거죠 세 명이 똑같이 애플을 찍었다는 거죠 애플을 사야 돈 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 못하지만 여기는 뭐가 숨어있죠 이거의 변수는 뭐예요 한방이죠 한방 한방 때문에 내가 주식했지 그까짓 거 배당 그까짓 거 4% 너나 먹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너나 많이 먹고 해라 나는 한방에 가서 남자가 한방이지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미국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매매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똑같이 얘기하죠 차라리 게임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10년마다 바뀌어요 1등 기업이 처음에 60년대에는 AT&T 70년대 IBM에 오다가 엑스모빌 마이크로스포도 왔다가 다시 엑스모빌에 왔다가 애플이 왔죠 애플이 2018년도에 1등인데 이게 2020년대 가면 애플이 1등 못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도대체 삼성전자는 얼마나 1등을 오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이 바뀌지 않아요 물이 바뀌지 않아요 물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물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한다 돈 번다 그러면 다 하죠 다 할걸요 저 US 타계 제가 본지를 알게 되면 이 사업 뛰어들걸요 근데 못 뛰어들기는 이유가 있죠 죽었다 깨서 못 뛰어들죠 제가 이 한국에서 이런 미국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밤을 많이 샀을까요 16년동안 제가 왜 자격증을 왜 만들고 왜 이런 것을 계속 할까요 답답해서 하는 거죠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나와서 세밀하는 거거든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크할 사람이 없죠 다 밤에 자야죠 술 먹고 회식해야죠 누가 밤에 그거 합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애플이요 천하 애플인데 천하 애플 야 목표가 200달러 잡아 그리고 난 세리야 난 세리야 난 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H 자동차 매도 의견 보신 분 있어요 강력 매도해라 매도해라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옥재면 어떻게 해요 에러리스트인데 전문가들이 옥재면 어떻게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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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의 목표 주가 낮추고 또 매수인데 목표 주가 낮추고 또 매수인데 목표 주가 그건 막 웃을 일이죠 웃을 일 내가 최고의 기업이든 1등 기업이든 난 여기에 매도 의견이야 매도 의견이에요 그건 딱 가면 되죠 여기에 치키죠 이거 얘기 들으신 분은 파시면 되고 아니면 가져가면 되고 이걸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은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엑스모빌이요 아 공부장님 기름값 올라가는데 사야되는 건 실적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위에 밑에 계단식으로 다 보이는 게 EPS하고 밑에는 네번위의 모습입니다 다 보이죠 아니요 유가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실적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실적 가는대로 실적 가는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워런 버페 조지 소러스 이런 사람들 벵가드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매매하는 혼자 난 아니야 나는 뭐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 혼자 세대는 거죠 혼자 그냥 하면 되죠 매매를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건 분명히 좋은 얘기니까 제가 백종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백종원의 식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왜 왜 내가 생각하기에 식당은 맛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할까라는 걸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느껴요 왜냐하면 이 주인들이 너무 주관적인 거에 빠져있는 거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백종원의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왜 집에 가서 음식을 해라 나오지 말고 네 고집 때 하고 싶은 집에 가서 하라고 왜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 제가 교육 때 다 이게 엄청난 데이터구나 이거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내가 뭘 사면 되겠구나 종목을 그런데 단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기에 우스워 보이죠 이 계단 하나가 3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결과만 보고 에이 10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허벅지가 아주 정말 엄청 상처가 생깁니다 허벅지 찔러야 돼요 참고 이걸 보면서 하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면 촉촉한 분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적어도 그렇게 돈 번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가 또 2010년에 나가서 이렇게 매매했었고요 미래에서 데워가서 매매를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매매해서 상도 받았지만 이렇게 매매하면 실패할 일이 있을 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하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시간 시간 시간도 무슨 시간이에요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빨리 하느냐 꼭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꼭 여기서 해 들어오면 여기야 왜냐하면 주춤 주춤 할 것만 고민하다가 따라 붙거든요 항상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적을 믿으시면 확신향이 생기니까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신고 싶은 운동화 브랜드 한번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얘기할까요 예전에 우리 젊은 선생님 혹시 아티스 이런 거 아세요 아티스 아티스나 저기 뭐 예전 거 우리 운동화 로고 있잖아요 스펙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말 옛날 얘기고 뭐 얘기할까요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죠 2018년 어느 지인이 네이버 구글에 둘 다 합격했다면 선택을 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네이버 보내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미국 다시 미국 달러가 다시 1550만이 된다고 그럼 무엇을 할까 예 여행을 가시겠죠 또 미어 터지겠죠 인천공항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자녀한테 장기적으로 추천할 주식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한국이 어떤 기업이고 오늘에 와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될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요 매월 1% 배당받기라는 강의가 이번에 유료 강의 들어있습니다 이 배당 강의는요 그 배당을 이게 ETF가 배당을 주는 ETF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게 시장에 대한 지수고요 결론적인 얘기하면 배당을 주는데 시장의 수익률보다 훨씬 나은 걸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요 2년은 이렇고요 2년은 배당이 33 시장이 29% 올라가는 동안 훨씬 잘 나왔죠 2년이 그런 거고요 만약에 5년으로 넓히면 배당을 투자하신 분들은 훨씬 높죠 수익률이 시장보다 거의 한 30% 높게 나옵니다 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차피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지금 배당으로 돈 버는 거 아시죠 마지막 아이씨 금액이 나와 마지막 티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워런 버핏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원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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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무슨 무슨 원 뭐 100만원 200만원 한 분기에 분기당 배당을 가져가는 배당금 1조원을 너무 썼어요 네 7천억 원 시간 없는 거 아니고 7천억 원에 낙첨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조원 정도 되거든요 누구십니까 저희 강의도 신청하시고 하여간 그게 이 워런 버핏이 시장을 편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그냥 들어와요 지금 장이 안 가져도 근데 제가 이거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원하루 들어오면 소용이 없죠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달러 여러분 달러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이런 기업이 뜰 수 있겠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현재 1년 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0.46% 올라와 있는데 어떤 ETF는 시장을 한 3배 정도 어떤 종목은 또 어떤 ETF는 시장을 아주 많이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어떤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강의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 오늘은 이렇게 맞배기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거 이렇게 듣고 나가세요 나가지 마시고 끝났다고 확 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가시면서 아우 진짜 뭐 한 10개나 찍어주고 말지 스톱 얘기하면 잔뜩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개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만 10개를 여러분들이 찍으셔야죠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뭐 저 양반한테 갔다가 이 양반한테 갔다가 이 양반이 잘 찍나 저 양반 잘 찍나 하면서 계속 전문가 따라다니실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저를 추정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종목을 안 찍어드려요 어디 어디 가서 보라고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몇 명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같이 지켜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뭐 형식적이지만 질문 예 딱 예 적극적으로 예 저는 저는 우리 아 제가 사진이 없구나 우리 딸내미도 티를 입고 다닙니다 참고로 제가 사라고 하는 말은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가 최소한 무슨 뭐 잡주 같은 거 안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딸내미 워낙 좋아하니까 네 10k 10q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없고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교육시간에 혹시 만약 하시면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제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한 3명 정도 있을까요 그건 SEC 올라가는 자료인데 볼 수 있습니다 다 영문이고요 맨 예 한 번만 더 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거의 안 하지만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저는 반반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반 미국 반 한국 반 어떤 분들은 뭐 3분의 1씩 해서 미국 중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 제가 미국이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 저는 안 나와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 무조건 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화로 보거나 실적을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당장 월요일날에도 반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는 순간 저한테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유료 강의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저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하신대로 하면 돼 근데 어쨌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라는 거죠 항상 그것만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석유값을 올린 게 누가 올렸죠? 트럼프가 올린 겁니다. 트럼프가 올린 거예요. 소유값을. 사우디 쪽에 굉장히 친해졌죠. 그리고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상당히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무역전쟁을 왜 합니까?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을 망가뜨리려고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점점 영향이 커지고 있죠. 저는 조만간 중간선거 이후에 무역전쟁에 말씀하신 무역전쟁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역시 미국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크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최근까지 보고 온 투표 인기도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점점 트럼프 쪽으로 더 많은 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의 생각하지 못하던 상황은 안 벌어질 것 같고요.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